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84페이지죠.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업까지는 균형에 대해서 정리하셨고요. 이게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잘 잡아놓으시게 되면 뒤에 단원을 배울 때도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계산문제도 나오고요. 이론도 출제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관한 것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이 페이지로는 84페이지예요. 먼저 이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화되는 것은 그 성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가격이 1% 변할 때 과연 수요량과 공급량이 4%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돼서 건설회에서 분양가를 5%를 인하를 시켰을 때 분양가가 하락하게 되면 거래량은 늘어날 텐데 이게 과연 5%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인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변화가 있는 건지 이걸 수치로 확인할 수 없으면 그 가격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치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탄력성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84페이지 탄력성의 개념에서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수요는 해당 상품의 가격, 연간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등의 변화에 의해서 변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성적이었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할 때 우리가 수요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성질에 대한 것만 배웠다는 얘기죠. 즉 수요량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했지 변화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과 소득과 이런 애들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게 그게 정량적인 개념인 탄력성이다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있는 우리가 독립변수 있죠. 얘가 1% 변할 때 이 종속변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한 게 탄력성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우리가 배웠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 있는 종속변수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게 수요량 또는 공급량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여기 독립변수에 들어가는 거는 가격, 소득 이런 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가격 말고 소득도 있다는 얘기죠. 소득이 1%가 변할 때 과연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아파트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만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걸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의 측면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의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죠? 얘는 가격이 1%가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의 표시를 쓴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서 그래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할 때 수요량이 5%가 줄었다는 얘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5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의 부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호가 있으면 계산할 때 번거로우니까 부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부호를 생략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탄력성임 그러면 부호는 생략하고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그냥 0.5 이렇게 크기만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서만 절대값을 명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가격 탄력성의 개념에서 보시면 분수식이에요. 그죠? 분수식을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상에서도 활용하는 게 뭐냐면 이 가격 탄력성의 크기예요.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탄력성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탄력성을 놓고 판단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가격이 만약에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요.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이라는 게 10%가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해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10분의 10이 되죠. 그러면 1이 나오겠죠. 1이라는 것에 우리가 표현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11%가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러면 가격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러면 10분의 11이니까 1.1이 나온다고 해요. 1보다 크죠. 얘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다.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탄력적이다라고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9%가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러면 10분의 9가 되니까 0.9가 나오는데 1보다 적죠. 1보다 적은 애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비탄력적. 그래서 1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은 비탄력적인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데 여기는 이 크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시장에서는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혜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변하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수혜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다섯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지선다를 가지고도 출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비탄력적, 탄력적 이런 것을 출제를 하기도 하니까 표현에 대해서 구별이 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85페이지에 하단의 박스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탄력성의 결정요인이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탄력성의 결정요인도 별표 하나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왜 그러면 탄력성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대체제의 유무예요.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 돼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리고당이 있고요. 설탕이 있어요. 그러면 올리고당이나 설탕이나 효용이 비슷하죠. 담만 내는 거. 그러면 올리고당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올리고당의 가격을 쉽게 못 올린다고요. 얘를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은 설탕에 대한 소비를 더 많이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리고당에 오히려 가격을 1% 올렸지만 수요량은 1%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수입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면 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가 우리가 소비자들의 반응은 탄력적으로 나와요. 어? 가격 올렸네? 어휴 이거 안 사먹지. 이거 사먹지. 바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많을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러면 탄력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에 전세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자들은 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줄여서라도 보증금부터 맞춰주려고 해요. 그럼 이유가 뭐냐면 그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택에 거주하는 대신에 천막을 치고 살거나 텐트를 치고 살거나 컨테이너 박스에 살 수는 있지만 주택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서비스는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줄여서라도 이거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않죠. 올려주고 계속 거기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에는 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로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적으면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시험상에서 자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또 쓰는 것이 뭐냐면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 기간을 관찰기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처음에 만약에 가격이 변했을 때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리터당 2천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가가 인상이 됐을 때 자동차를, 자차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럴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인상이 됐을 때도 소비자들은 큰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관찰을 해봤더니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는 유가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입의 부담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수혜의 변화가 크게 안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에 대한 것도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 비중이 작은 애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라면 같은 경우는 가능해 들어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가격이 20%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라면 소비를 하기가 어렵냐면 그렇진 않죠. 왜? 200원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로 그냥 오르든 말든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비탄력적. 그런데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5천만 원짜리 승용차가 6천만 원으로 20% 올랐어요. 그런데 이 1천만 원이라는 거는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앞만 봐도 이번에는 차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반응의 크기가 또 달라지더라.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87페이지에 생필품과 사치품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 똑같은 경우죠. 생필품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소비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탄력적으로 나타나는데 사치품에 대한 수요 있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석이라든가 모피코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차피 내가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얼어 죽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생필품하고 사치품에서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대폭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홈쇼핑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피코트 한 벌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한 벌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러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범위라고 87페이지에 있을 때요. 시장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택 그러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주택을 세분하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분할 수 있죠. 그러면 대체제를 찾기가 좀 더 쉬워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요의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학계론에서는 기업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임대업자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임대업자의 총수익은요.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요. 만약에 임차 가구가 10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면 천만 원 나오겠죠. 이게 임대업자의 총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총수익이라는 게 임대료가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함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임대료가 인상이 됐어요. 50%가. 그러면서 임차자들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을 때 50%가 변했을 때 임차자들은 한 가구만 이사를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임대료의 변화거든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죠. 임대료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작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임대료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가 작죠.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업자의 수입은 증가해요. 왜냐하면 원래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어서 임대 수입이 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50만 원으로 인상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9가구지만 그렇죠? 1350이니까 플러스 350. 그렇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탄력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을 때 10가구가 있었어요. 이것도 기울기가 그렇죠? 10가구가 있었는데 이때 똑같이 150으로 올린다고 했더니 한 가구만 남고 다 이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대료의 변화인데 이게 수요량의 변화죠. 면적만 보더라도 임대료의 변화에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게 나오죠. 기울기가 완만한 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큰 경우죠.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원래는 100만 원이었을 때 10가구 있었으니까 임대 수입이 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150으로 올렸더니 한 가구만.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8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얘가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얘 말고 주변에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임대료가 싼 쪽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올리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렸다고 가정해보자고요. 탄력적인데 거꾸로 150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뜨렸어요. 100만 원 떨어뜨리니 한 가구가 10가구로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수입이 천만 원이 되니까. 그렇죠?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겠죠. 그런데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150을 받던 애를 갖다가 100만 원으로 떨어뜨렸더니 10가구로 그러면 플러스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인상을 시켰을 때 수입이 늘어나고요.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하락시켜야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다. 이게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인상을 시키게 되면 임대업자의 임대 수입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그림 안 나오죠. 이런 숫자도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렇죠?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대체제가 많을 때고 비탄력적일 때는 대체제가 없을 때구나. 라는 것을 연계해서 자꾸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88페이지에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고 나오죠. 예,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이런 얘기죠. 자, 소득이 만약에 10%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그렇죠? 수요량이 8%가 이렇게 늘어났대요. 그렇죠? 이때 이 재화를 무슨 재화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다 대입하면 소득이 10%가 늘어났을 때 수요량이 8%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10분의 8이니까 0.8이 되겠죠. 0.8이라는 얘기는 0보다 당연히 크죠. 그렇죠? 0보다 큰 애는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죠. 0보다 크니까 얘를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소득이 10%가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8%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얘가 8%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0.8이에요. 그럼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고 얘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득탄력성은요. 가격탄력성과 다르게 부호가 중요한 것이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그거는 정상제 줄어들면 열등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수요에 교차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교차탄력성을 우리가 물어볼 때는요. 여기가 X제의 가격변화율과 Y제의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관련제와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X제, Y제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X제를 아파트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Y제를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제의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Y제의 수요량이 5%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대입하게 되면 X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얘가 5%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10분의 5니까 0.5가 나오겠죠.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죠. 얘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체제 배워보셨죠. 한제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대체제. 반대의 경우는 보완제. 그렇죠? 그러면 얘가 거꾸로 10%가 상승했을 때 Y제의 수요량이 5%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10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0.5죠. 0보다 작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얘를 우리가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크기가 중요하지만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가.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항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정도만 조금만 구별할 수 있으시게 되면 구별이 어렵지 않게 내용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89페이지 하단의 확인 문제를 보시면 2번 지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제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고 돼 있죠. 대체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대체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탄력적이죠.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비탄력적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 임대주택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얘기는 단위 탄력적이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가 변하더라도 임대업자의 수입은 불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의 크기가 동일하니까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의량이 1%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의 크기는 변화가 없게 나타나는 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90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죠. 공급의 그러면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시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때 얘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예요. 공급 법칙을 반영해서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크기를 역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크기도 수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10%가 상승했을 때 그러면 공급량이라는 것이 변화겠죠. 그럴 때 공급량이 10%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가 똑같잖아요. 10분의 10이니까 1 나오겠죠. 이거를 역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1보다 크게 나오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얘가 10% 변할 때 공급량이 11%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1.1이죠. 1보다 크죠. 그럼 얘를 우리가 탄력적. 그죠?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9%만 증가해요.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9가 되니까 0.9가 되겠죠. 1보다 작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이 존재하는 것은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다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여기는 공급 법칙을 반영하니까 가격의 상승에 따라 얘들은 다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90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공급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어요. 이 결정 요인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탄력성의 크기를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이라고 91페이지 맨 상단에 있어요. 이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은요. 물건 하나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해요.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라면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금방금방 생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이 있죠. 이 배추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애들은 사육을 해서 도축해서 공급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 길어지면 비탄력적.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하단에 있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지느냐 아니냐의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기간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짧게 주어지면 그러면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없다는 것은 단계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생산 기간을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을 일 단위, 하루 기준에서 살펴볼 때는 양의 변화가 크지 않죠. 하지만 연 단위로 측정해 보게 되면 공급의 변화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급을 늘릴 때 생산비가 이런 얘기죠. 생산을 증가시켰을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아니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겠는데 생산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윤이 커지지가 않죠. 그럴 때는 우리가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더라. 그다음에 이제 공급적인 차원에서는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있죠. 규제가 강화되면. 대부분의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규제가 강화가 되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얘기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도 역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별이 가능하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을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탄력성의 어떤 계산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식을 놓고 단순하게 대입을 해보시면 무난하게 우리가 접근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계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달아보고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을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